국내 기업이 만든 인공위성이 유럽에 수출돼 오는 20일에 발사됩니다. 국내 유일의 위성 제조업체인 세트릭아이는 스페인에 수출한 인공위성 데이모스 2호가 오는 20일 오전 4시 11분 또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 기술로 개발한 인공위성을 유럽 국가에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데이모스 2호는 0.7m급의 초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으로 세트릭아이가 스페인 업체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제작을 수주해 지난해 8월 개발을 완료한 위성입니다. 세트릭아이는 한국 최초의 소형 인공위성인 우리별을 개발한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지난해까지 아시아 국가에 총 3대의 위성을 수출했습니다.